다 정리했구만 다 정리했구만 빨리 다 정리하라고 허비 다 정리했구만 말랑이랑 이런 것도 다 갖다 버릴거야 허비도 정리 잘하네 아빠가 종이집 샀는데 지금 바로 만들어 줄 테니까 합스러워 알겠지? 아빠 나도 같이 만들어 그래 이거 안되겠다 불량이다 여기도 찢어지고 교환 받아야 될 것 같아 아빠 근데 이거는 빛때매요 이거 보면은 이거 되게 지저분하고 봐봐 이거 되게 새건데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게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물었어 아빠 그러면 지금 와? 응? 이거 오늘 못 만들고 내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빠 지금 와? 아니 안오지 이거 아빠가 내일 교환 신청하면은 빨리 올 수도 있어 내일 전화해서 교환해야겠다 어제 잘못 온 거 있잖아 그거 아빠 설치 해놨어 다시 우와 어때? 아빠 다 했어 이거? 응? 우와 우리 그전에 쓰던 하얀색이랑 느낌이 많이 틀린다 그치? 응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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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설 언제 들어가 있어? 아빠 예설 들어가볼래 어 들어가 봐 예설이는 언제 여기 들어가 있던 거야 이렇게 웃긴다 우와 예설야 나가지마 나가지마 갇혔어요 여기 사실 집이 아니고 감옥이에요 감옥 나갈 수 있는데 응 똑똑 문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부셨어 어떡해 예설이 이거 벌써 창문 부셨어 너 어떡해 너 저거 팜신 저렇게 놀 거야? 뭐야 저렇게 막 저렇게 응? 어 나 어제 이거 시켰는데 아니 나 어제 저거 정리했는데 뭐? 정리해 응? 엄마야 나 이거 어제 정리해 응? 나 안 놀았어 그럼 누가 저렇게 해놨어 예설이 니가 어떻게 알아 알지 나 봤는데 봤으면 정리하면 되지 정리해주면 되지 동생이 이렇게 해주면 아 싫어 나도 정리해 여기 예코이네인가요? 네 예코이네 이 하트 송영하트 어? 봐봐 대박 응? 어? 어 이거 우리 지 응 이거 파베술 한번 만들어볼까? 이거 파베술 한번 만들어볼까? 네 맛있습니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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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개 다 붙여주세요 이거 3개 다 붙여주세요 응? 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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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잘 해 너 좀 떠나줄래? 이거랑 나 이거랑 이거 만들어놨다 눈이 눌렸어 대박이다 이거 내꺼야 이거 안돼 왜? 이 팝이 내꺼잖아 아빠 그리고 이 팝이 내꺼잖아 넘어진 김에 누웠어 내꺼잖아 알았어 엄마 엄마 준다 엄마 엄마 준다 엄마야 엄마 얘 소리 줘야겠다 진짜 잘한다 넷이야 넷이야 우와 이제 색칠하니까 집이 되게 이뻐졌어 이특 여기 봐 대박이야 아빠 얘 주고 예쁘게 했어 아빠 이거 누가 했는지 알아? 내꺼 이것도 내가 있어 진짜? 저 나비도 얘 주고 한거지? 응 내가 한거지 예설이는 예설이? 예설이? 여기 안에 예설이는 여기서 자고 있어야지 예설이 지금 낮잠잘시간이라서 예설이 지금 낮잠잘시간이라서 근데 이렇게 해내고 뭔가 만화집에서 자는 느낌 와 엄청 이쁜데? 희자 엄청 이쁘다 잠깐만 알려 엄청 이쁘다? 예술이 잘 잘다는데 희자 엄청 이쁘다 어? 너 어디가? 나 다러가려고 어디? 바이바이 바이바이 우리 여기서 자려고? 응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잘 수 있겠어요? 응 파이팅 아빠 예상인데 곧 예설이가 일로 달려올 것 같아 왜? 응 자기도 방에 들어간다고 응 이빨 네 끝 네네 왜? 또 다른 집사는? 또 다른 집사는? 뭐야? 요설이 가서 자 가서 자 언니랑 가서 요설이? 요설?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짜잔 짜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